뭐 있죠? 또 있나? 어, 그래 고맙다 어어어어 어어어 깜짝이야 아휴 아휴 깜짝 놀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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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아 하루에 뭐 주사기를 몇대나 만든거야 이거 어휴 어휴 주사바늘 아휴 구멍나겠네 구멍나겠어 애국자에요 조심하세요 아휴 아휴 나이스 나이스 고맙구나 아휴 아 저 애국자 볼 때마다 저거 화나네 어떡하지 저거? 잡는 것도 이린데 저거? 아휴 딴 총이 필요해 이거 말고 뭔가 좀 센 총이 필요합니다 아휴 아휴가아 아휴가아 쟤를 쟤 몸빵도 좋으니까 여러모로 유용할거에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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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어헙 이isée sog 아이 소 ś 소금 소금 얘 한마리만 처치하면은 두마리만 서치할 때 얼마 안건려요 иш 총 Smile offense liers Sign 들어오라 개 됐어 어휴 어휴 쓰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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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leans 직검했네 직검했어 너무 쎄다 저게 쓸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쎄 자아 스카이라인을 따라 주가판으로 이동하기 아휴 오늘 오늘 이거 바늘구멍 제대로 생기네 어이구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썸 더 드스트럭션 허어어어어 더 올라가요 저 얼마나 올라가는거야? 아 이거 끝인가요 여기가? 어머네 끝이네? 아까전에 내릴걸 그랬다 아 저 날개쪽이 상판인가봐요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 갑시다 3번 세 번째 갑판 내부 들어가기 와 이거 오늘 진짜 딱 끝보겠다 가자 그래 엘리자베스 좋아 나만 따라오렴 내가 잘할 수 있어 뭐야 요 안에 스카이라인이 있어 도망가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그런 전투를 치르겠다는 표현 같군요 돌개 있군 아 반대쪽이랑 똑같네 중간으로 내려갑시다 아이씨 뭐야 이거 느낌새 안좋게 내리는거 제일 싫어하는데 여기가 뭐 포탄발사하는데도 있고 아 이거 의료기치잖아 잠깐만 이거 딴거 없나? 아 아아 저 지금 보니까 또 화부터 나네요 자 체력 잡고 자아 스카이라인을 타고 뭐 딴애부터 잡아야겠다 자아 오오 아 이 친구 왜 안 일어서 이거 오오 아 제발 좀 일어서줘 그 아까 체력 채우는 것도 있던데 켜고 처치하고 내려갑시다 자아 아니 옆에 쟤를 잡아 쟤를 좀 때려줘 때려봐봐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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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잡힐거 같애 임마 어? 됐어 와병하구만 뭐 저런거 얘기해드리지 뭐 뭐 문제없이 잡죠 어 됐나? 다 잡은거 같은데? 뭐니? 네 깨고 아 저 또 있네 오오오 방금 귀 스쳤어 아에 방금 귀 귀 스쳤어 오오오오오 아따내레라 오우 아따 놀래라 와아 뭐 스카이라인 뭐 어쩌라고? 뭐 또 살 거 없나? 그냥 갑시다 아 그래 고맙다 나이스 럭키 야 동전 하나가 돈 많이 해요 의료 키트 아 의료 키트 말고 총알 없나 총알? 총알이나 아니면 총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총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? 아 소금이네 소금 산탄총으로 바꿉시다 당장에 총알이 없는 것보다는 산 산 탄 산 탄 총이라도 있는게 좋으니까 가자 여기 여기 일로 가는거구만 오오 아 여길 통해서 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네요 와아 와아 왠스 왠스 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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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니비 프리ㅇ 너무 오래 갔네 아까 전에 진작에 내렸었어야 했나? 어 들어갔나 워~~~~~~~~~~~~~~!!! 옛날에 이런거 아 옛날에 아니라 요즘에 이런거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Alexander 너무 좋은거 같애 아휴 기분난다 기분나 저 위로 올라갔을때 저쪽으로 이동해야되나봐요 위로 따~~ 올라갈 때쯤매 여기 갑판에 싹 좋아요 아까쟤 진작이냐면 갑시다 으엉've 아.. 죄송해요 이게 화면이 커서 채팅창을 옆에 두었더니 잘 안보이네 어? 사이폰 오오오 아아 지금 능력이 빠져나간거네요 빠져나가서 그나마 지금 약해진거야 그러면 원래는 문을 열수있었어요 그래 왜 그래 함정이야 왜 그래 내 눈이 커져나가 물어봐 무엇인가요? 네네 네네 엘리자베트 모든 걸 다 해냈고 다 해냈고 다 해냈고 다 해냈고 어디여 뭐야 뭐야 하아 나는 그를 주지 않고 그거를 사 마음을 지켰다. 말해 디노, 너의 손에 잘못 Toler. ask DeWitt. 잘라줍니다. 실수한 아프단 셰프한테 말해 줄게. 실수한 아프단 셰프한테 말해 줄게. 내 손? 아프단 너의 손에 잘못 치고. 그분들은 그들은 부름이 없다는 거야. 네가 그를 벗겨. 어? 그렇다 이걸로 끝이라뇨 뭐죠? 너 내 손에 대해 말해 주시지 뭐지? 모르겠어 내가... 내가 그냥 너가 태어났다 내가 모르겠어 너의 눈... 그 눈이... 흘러 뭐? 엘리즈벛, 내가 말해 내가 말하는 게 없었을때 너희도... 너희도... 너희도 기억이 안 나 너희도 기억이 안 나 아니... 내가 보여줄게 내가 사이픈을 죽일거야 뭐지? 조종관찾기 아이 뭐야 아 무슨사건? 잠깐만 일로 가는거 맞나? 맞다 저번에도 아 아 그래 잠시만요 어그로충이더라고 아허 됐다 자 올라갑시다 세상에 참 여러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오 아 이곳이구만 자 비행선을 조종합시다 아 아, 근데 어떻게 생각하지 communauté 이게 뭐예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옷 보았 ware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? ㅇ、ㅇ、ㅇ、 ㅇ&겠읍 ㅇigans! 아.. 문제가 σiffer! ㅇㅇ 와아 어 민중의 한대와 함께 싸우순데요 와아 어 잠깐만 이제 송버들을 이용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밝게 표시된 아무 대상이나 조준하고 F를 눌러 공격을 시작하세요 어어 전함을 공격해 오오 이야 어 완전 센데 완전 강한거 아닙니까 이거 아 들어와 준비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공격을 어떻게 하죠 새야 송버드 으 아 깜짝이야 자아 우리 우리 버드송이 있는 이상 걱정 안해도 됩니다 좋아 나 간다 그쪽으로 간다 때려잡으러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깔끔하구만 다 또 어딨어 으흠 어어어어 저거 스카이라니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이거 아아 어어 시껍했어 됐어 화멱하군요 나이스 야 애가 완전 세 이거 아 애가 튼실합니다 훌륭하군요 또 어디 때려야돼? 아 저 위쪽인가? 저걸 처치하러 갑시다 아 근데 총알이 얼마 없는데 이거 자 이씨 자 육탄전 가만있어 아 나이스 체력받고 어? 아이 저거 어떻게 잡으려고 저거 완전 튼튼한데 애가 튼실해 뿡 뿡 뿡 아 됐다 됐네요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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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어 어어어 저도 옆에 뭐 큰 비행사 오고있어요 세프린 세프린 어 민중의 목소리 비행사 모두 파괴하기 뭐야 저거 또 뭔가 엄청난걸 아아 아 세상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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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서 빨리 저걸 다 해치해야되요 어 빨리 처치해야되 보자 저 어디잡지 자아 천천히 치다보면 또 금방 사라지겠죠? 우와 자 총알 받고 샷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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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야되는데 굿 총알 바꾸읍시다 총알 바꾸읍시다 여거 어딨어 이게 이거지 왜 또 또 또 뭐 어딨어 아 또 오네 애들 또 와 어휴 저놈의 애국자 나이스 어 어 어... 아이 시꺼번 하겠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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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어디로 가야 되니 나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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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총이 너무 없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무것도 총알이 없어 저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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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혹시 총 없니?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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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빼앗아서 껴어요 아 됐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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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 와 아 이거 중간에 살려야 되네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